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 오늘 이 말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을 불러서 뭐라고 물으셨는지 아세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옵니다 주여 200데나리오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바로 탁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다 먹일 수 없다 이건 안됩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빌립이 어떠한 속이 어떠한지 그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랩너트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마음속에 아주 부족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좀 더 뭘 좀 더 좀 더 뭔가 좀 해주시면 내가 제대로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빌립은 이걸 자기 계산을 뛰어넘는 그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간 줄이가 넘게 남았던 것을 경험했어도 아주 부족해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면 충분하겠다 보여주세요 그냥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빌립에 이러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자라고 하고요 Son 그죠?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Father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빌립과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빌립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 자세나 빌립의 생각이나 이 계산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죠? 뭘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십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도 안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빌립에게도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데 빌립과 같은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 계산대로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늘 안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너는 나를 늘 보고도 아버지를 모르겠니 이 상황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상황을 놓고요 이번에 성교대회를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것 중에 이번 성교대회 때의 타이틀 주제가 뭐냐면요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 얘기는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파수꾼은 미리 보고 경계해서 알리는 겁니다 파수꾼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파수꾼을 탓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할 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보고도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이 쳐들어와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나는 너한테 묻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망대예요 뭘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요 봐야 알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는 망대는 절대적인 거예요 망대 없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상황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내가 얼마만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예배 자리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한 대로 아버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야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 상태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 같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 이게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세기 1장 27절에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지 내가 너를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게요 저와 여러분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상태라는 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과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 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올 초에 영혼의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빛이야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이익을 증거하러 온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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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리에 더 그레이스를 붙일 때는 위대한 인물에게 붙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여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사로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이 닿아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오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다시는 뺏기지 않게 하겠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봐야 되는데 분명히 봐야 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 이것조차도 관심이 없어 이미 일하고 계신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조금 더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당겨 그렇게 돼 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한 거야 뭐 하려면요 믿으려면요 보려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망대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약속하신 뭐요? 성령을 그죠?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을 놓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망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곱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하자면 우리 예배는 메시지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를 못해 이걸 세븐 망대라고 하는데 표현을 메시지예요 나한테 필요한 망대가 뭔지 그거를 일곱 망대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삼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라는 아버지를 본 거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Be with you forever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거냐면 이 약속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이 망대 속에서 내가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못 본다는 얘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 없이 내가 보겠다 똑같이 빌립처럼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내 눈으로 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걸 믿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 빌립처럼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답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아직 여러분들 생각에 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혹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봤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 이유 또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 그렇죠 그게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보혜사 돕는 그렇죠 카운셀러 돕는 자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약속 속에는 이게 일곱망대 중에 하나가 삼시대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뭐죠 현재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여러분 세븐 망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망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이 망대 왓츠타워 그죠 혹은 observatory 영어로 전망대로 observatory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왓츠타워 근데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데 망대가 없이는 못 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파수꾼인 우리에게는 절대예요 이거 없이는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이 하나님으로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24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파수꾼이 말이죠 어떤 때는 보고 아 오늘 좀 잠깐만 그죠 파수꾼은 24 볼 줄 알아야 돼요 보고 싶을 때 보고 알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네이처가 되어버려야 돼 나한테 당연한 게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그때 따라오는 게 바로 25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한테 24가 되면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죠 이게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일곱 가지를 다 정리해서 다 하려고 하다가 아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 오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밀을 가르친 자라야 영원한 축복이 내게 와 있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셨죠 계속해서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하면 계속해서 빌립이 하는 것처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끝내야 됩니다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야 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봐야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알려서 다 살릴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LA는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하루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길 건너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신호등 상관없어요 우리가 타주에 갔다가 지난달에 달러스 갔다가 여기서 하듯이 신호등 아니대로 건너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야! 소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한국도 얼마 전에 투표해서 정치를 했는데 제일 이슈가 뭐냐면 법을 그렇게 어기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 자리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는 지금도 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와치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망대가 절대적인 거예요 늘 빌립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나 믿으라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놈이 일어나도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작정하고 작정하고 말이죠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해놓고 다 보고도 보여주세요 똑같이 자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한테 하시는 빌립한테 하시는 Be with you Forever 이거는 빌립한테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사람이 좀 달라졌는데요 옛날에 한국사람들은 하도 전쟁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코미디 이렇게 프로를 보거나 할 때 그래 한번 웃겨봐라 이 자세예요 반면에 미국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오늘 한번 즐겨보자 웃음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심지어 말씀은 힘이 있어서 혼과 용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네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서 뜨러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려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회복할 망대를 두고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물 주고 가꾸는 거는 해야 돼요 망대를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해놓고 보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안 보여준다고 안 보여줘서 내가 뭐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빌립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내가요 여기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요 그렇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딱 빌립이 이 자세로 돌아갑니다 그 바람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서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러냐면서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게 우리 뇌예요 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여기에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이걸 통해서 좀 봐라 네가 아프냐 네가 쓰리냐 내가 일하고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리러 왔지 않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갖고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합니까 영원을 여러분 내가 별말 안했는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요 눈물 콤을 쏟으면서 눈물 콤을 쏟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망대만 회복하면 내가 이걸 24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수준 이걸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망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올 한 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축복 속에서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고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즐거워하는 게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